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의 여정 24주간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이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그런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니고데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율법학자로 그리고 유다인들 최고의 의원이었다라고 이 복음 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니고데모의 어떤 내적인 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들, 다른 유다인들,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들에 대해 눈치를 보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 찾아왔다라는 것 이 내용이 참 많이 인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냐시의 관상, 관상 방법 이 내용을 통해서 준비기도와 그리고 이 본기도 내용 이렇게 찾아 이렇게 그 방법으로 찾아가 보시면 또 그 안에 깊이 머무르시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두 분의 어떤 만남 그리고 두 분이 대화 나누시는 것을 곁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셔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위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 비유, 이 보금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지혜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연, 바람, 또 하늘의 새들, 씨앗, 농부 아주 매우 서민적이죠 아주 소박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생활공간, 주변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고 또 소재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연 바람, 또 이런 씨앗, 땅, 그런 농부들의 이런 마음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주시고 또 가까이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가 우리들만이 주님을 관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상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거 생각해 보실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 내가 사랑하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자녀가 지금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궁금해하고 있고 알고 싶어하고 어떤 갈등 속에 있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에 아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장면들을 보려고 또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 이 사람도 지금 현재 니고데모처럼 뭔가 알고 싶구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다가온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이 내용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한 어떤 장면에 머무르셨다가 또 읽어나가시고 아니면 거기에 계속 좀 시간을 두고 머무르실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이 4절 이 내용을 보면 바리사이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아주 구체적이죠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이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4절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 답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뭔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공감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그 부분이 없는 거죠 또 여기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특히 물론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에 10절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좀 핀잔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묻죠 물론 니고데모를 이렇게 뭔가 좀 창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니고데모의 어떤 이 내적으로 한편으로 답답함이 이렇게 느껴져 오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지금 현재 못 알아 듣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핀잔을 주시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는 니고데모의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은 읽고 계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니고데모의 걸림돌의 요소 이 고난의 그런 묵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과 율법에 묶여 있다 니고데모는 지식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현존 및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동일시했던 최고의 지도자였다 여러분들 이 부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서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좀 되풀이해서 이렇게 관상을 하시다 보면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안에서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것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목상하시고 자주 이런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머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몇 번 더 깊이 목상하시고 사랑은iot 한글자막 by 한효정